안녕하십니까 아 자 오늘은 제가 279쪽 인데요 어 일단은 곧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 지난번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그 수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자마 진도가 좀 차질이 생겼는데 진도는 차질 없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심령 기술 처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가볼게요 이제 279쪽 입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국세 파트 인데요 국세 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가볼게요 일단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부동산 보유세에요 얘는 부동산이 보유되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인데 일단 성격은 재산세가 똑같아요 매년 일단 얘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요 그래서 2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이 내용은 재산세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하고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다 다만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야 되요 첫째는 재산세인데 요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어떤 책이냐면 재산세는 뭐 지난번에 배웠지만 그 재산가격 재산가액 가액 전액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아니고 있다 보겠지만 법률을 정한 공시가격 공시가격 이게 같은 말로 이제 기준가액인데 기준가액 기준가액 초과액에 대해서 한번 과세입니다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 그래서 이게 차이점인데 어떤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따 보겠지만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 토지가 나대지 나대지 그럼 이게 지난번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무슨 대상 토지에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요 자 그럼 이 토지가 가령 8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다면 재산세는 이 8억 전액에 대해서 8억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방금 얘기했죠 자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인데 아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이제 기준 금액이 있구요 그 금액이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만 세금을 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합합산 토지는 있다 보겠지만 그 기준 금액이 얼마냐면 5억이 5억 5억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지금 8억 원이면 5억 초과된 게 얼마입니까 3억 이렇게 해서 항상 법률을 정한 기준 금액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279쪽에 1번 자 종합부동산세 정의인데 뭐 정의는 됐고 자 2번 특징 가볼게요 자 국세고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세까지 지방세였고 얘네 국세죠 국세 두번째 보통세고 보유과세고 응익과세고 인세입니다 특히 인세는 체크해야 돼요 항상 개인은 개인마다 합산과세고 법인은 법인마다 각각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때 합산은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게 돼요 또 세번째 매년 6월 1일 납세 모가 성립한다 해서 재산세하고 똑같죠 네번째 현황부가 원칙에 의해서 과세 대상의 둘 이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해당과 사실상의 상이하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해서 항상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부과하죠 자 넘어가서 다섯번째 과세표준은 나와 있죠 공시가격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중과세이고 항상 얘도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번 자 세율은 전부다 이제 초과 노진 세율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절대로 가감조정 없다 그래서 혼자 초과 노진 세율만 적용하구요 그럼 일곱번째입니다 자 체크하죠 자 납세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산정에서 정부 부과가서 쉽게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이때 납부 안되면 당연히 원칙이 고지서에 있기 때문에 안되면 당연히 뭐가 못해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있었지만 얘는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재산세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재산세는 45일 내에 분납이 되지만 얘는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열번째 세부담의 상한선도 존재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죠 자 281조 가볼게요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과세대상이냐 이건데 자 제목을 보면 분명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그럼 결국은 과세대상은 결론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서 과세대상 보죠 자 결국은 부동산인데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되게 많은데 결론부터 가면 이 종부세 대상은 두 가지 두 가지 토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 이 두 가지만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돼요 그럼 조심할 건 자 조심할 건 건축물 건축물 자 학원과 같은 건물 이 건축물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내요 자 다시 그럼 토지는 어떤 토지냐 토지는 지난번에 그 재산세 토지가 세 가지였어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종합합산대상토지하고 별도합산대상토지 이 두 토지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농지나 골프장 같은 분리과세토지는 역시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나 골프장은 전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가죠 주택은 재산세를 과세를 했던 주택이 일반 주택도 있었고 또 고급 주택이 있어요 근데 뭐 어디 있었냐면 별장도 있는데 역시 별장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장은 제외 제외 그래서 최근에 여기 잘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 자 건축물 그 다음에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대상토지 심지어는 뭐 비과세되는 거 비과세되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도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세 가지가 과세대상에 토지에는 종합합산대상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거죠 근데 과세대상은 됐는데 조심할게 아까도 전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대신에 반드시 법률을 정한 공시가격이 초과가 돼야 돼요 법률을 정한 일정 금액이 초과가 되는데 그럼 기준금액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첫째 자 종합합산대상의 경우는 그 토지에 토지에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 개별공시지가의 합계가 합계가 5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얼마 초과요? 5억 초과 내가 갖고 있는 나대지에 그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5억 원이 초과 돼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자 별도 앞서는요 얘는 그 공시금액 합계가 80억 원입니다 80억 원이 초과되대요 80억 원이 초과되야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내게 돼요 주택은요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주택은 6억 원이에요 6억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법률을 정한 기준금액이 있고 이 기준금액이 꼭 초과 돼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5원 별도 앞서는 80원 주택이 6억 다만 중요할게 주택은 주택인데요 이 주택이 이런게 있어요 1세대 1주택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주택을 한채 가진 분 이런 분은 투기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공시금액 합계가 6억이 아니고 9억 혜택을 줍니다 해서 9억 원이 초과되었을 때 과세하게 돼요 다만 제가 할게 1세대 1주택은 조심할게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가 돼야 돼요 단독 소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면 나와있죠 281쪽 1번 주택입니다 주택은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허나 주택 중에서 나와있죠 별장은 고유례 세율로 재산세를 이미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게 돼요 또 두번째 토지입니다 1번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을 쭉 해서 끝에 사실상 연단되어 있는데 중요한건 2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자 이건 해당한대요 분리과세 토지 또 비과세나 면제 감면대상 토지는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결국은 이 두개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 중에서 주택이고 다시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해당한다는거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예제가 나올건데 볼게요 예제 보세요 한번 최근에 패턴 문제가 1번 같은건데 보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첫째 여객차동차 운송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입니다 차고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기준금액이 넘어야 돼요 보니까 토지금액이 100억이다 그럼 80억이 넘었으니까 종부세를 내겠죠 두번째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이 똑같답니다 똑같고 1세대 1주택이었다 근데 공시금액 10억인데 자 주택은요 이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이면 기준금액이 9억인데 1주택이어도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지분금액은 6억이야 기준금액은 6억이에요 근데 지금은 10억짜리 아파트 주택을 남편하고 부인하고 반반 소유했대요 5억씩 소유했대요 그럼 6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자 세번째 공장 건축물 건축물도 아까 얘기죠 건축물도 종합부동산세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회원제 골프장 골프장 불리고 왔으니까 역시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해당이 없는거는 ㄴ ㄷ ㄹ ㄹ번이네요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과세대상까지 정리해봤고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매길거냐 이건데 넘겨보시면 주택에 대한부터 하죠 그럼 자 교재 284쪽 근데 이제 실제는 최근에는 혐의 요게 잘 나고요 이게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 건 계산에 대한 얘기인데 솔직히 계산공식은 의미가 없어요 계산공식은 의미가 없고 다만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 형태만 구분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 내용을 묻는 거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고 토지는 거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볼게요 자 주택 가볼게요 자 284쪽인데 자 주택은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 경우가 있고 자 두번째는 이제 아 1세대 1세대 1주택의 경우 단 조심할게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소유입니다 단독 소유한 경우 단독 소유한 경우다 그럼 볼게요 그럼 다시 이제 일반적 경우인데 일반적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요 전국에 있는 거 다 합칩니다 합치고 어떻게 인별로 합쳐요 개인은 개인마다 합치고 법인은 법인마다 합쳐요 합쳐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공시가격의 합계가 합계가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돼요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요 반드시 6억 그래서 주택은 항상 6억이 초과되어야 한다 그럼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세채에요 세채인데 뭐 3억 4억 4억 합이 10억 3억 3억 4억 합이해 합이 10억짜리 주택이에요 다 합친게 10억 10억이면 중부서 내여네요 냅니다 6억이 초과됐으니까 6억 초과가 되면 내게 되고 얼마나 되었어요 6억 초 과액 초과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얼마입니까 초과된 금액이 4억이겠죠 이렇게 다만 조심할게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친다고 했는데 안 합치는 게 있어요 안 합치는 거 안 합친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만든 법인데 투기와 관계가 없는 주택은 제외가 돼요 어떤 거냐 이런 거 첫째는 임대사업용 주택 임대용 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용 주택 종업원 주택 종업원용 주택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 그 다음 또 있는 게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향교 문화재 등등등 이런 주택은 아니에요 이런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럼 저 주택을 빼고 6억이 넘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3채고 합이 10억인데 그 중에 이 한 채가 이 한 채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다 그럼 얘는 제외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합쳐서 6억이 넘어야 돼요 그럼 보니까 넘어지죠 얼마입니까? 7억이니까 6억이 넘었으니까 과세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얘 빼고 두 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제외된 주택 임대사업용 종업원용 미분양 가정 어린이집 향교 문화재 주택 등을 항상 제외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계산 공식인데 자 공식은 편하게 보세요 자 공식인데 자 공식은요 주택의 자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6억을 빼요 왜 빼냐면 6억 초과된 금액이 과세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라냐 항상 얘가 하죠 공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여기 몇 퍼센트 하면 현행법상 여기가 80%예요 곱합니다 그럼 뭐가 나온대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나오고 자 이제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가죠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세 얘기 나요 산출세 산출세 대신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빼자 그래서 뭘 빼냐면 재산세를 빼요 이미 낸 재산세 빼죠 이거 안 빼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거 빼줘요 빼주면 결론 납부하면 돼요 납부세액 나온다 단 한도가 있어요 전년도 금액 대비 100분의 150까지가 그 세부담에 한도가 돼요 이게 공식인데 공식은 크게 의미 없어요 생각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80% 80% 뭘 뺀다 재산세를 뺀다 그 다음에 한도는 100분의 150이다 이 정도 내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 경우고 두 번째 그럼 얘가 1주택이다 조심할 건 단독수요입니다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수요예요 그럼 단독수요가 아니면 이거죠 단독수요하면 일반적인데 일반적 경우는 이거예요 주택이 몇 채 이상 두 채 이상 이거나 혹은 얘가 1주택이라고 해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한 경우 그래서 단독수요가 된 경우가 돼요 그래서 공동수요하거나 두 채 이상이면 일반적인 경우 단독수요가 됩니다 그럼 단독수요는 뭐 의미 없어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얼마 초과입니까 9억 9억 그래서 얘는 9억원이 초과가 되면 과세가 돼요 얼마 초과요 9억원이 초과가 되면 과세 대상이 돼요 9억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그럼 얘는 뭐 내용 없고 바로 갔죠 어떻게 그럼 공식이 나옵니까 자 공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자 한 번에 9억을 안 빼요 3억을 빼고 6억을 빼고 이렇게 나눠서 빼요 두 번에 어차피 빠지는 거는 9억이지만 3억원의 공지를 더 두고 있어요 이렇게 더 두고 있다 두고 자 이제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 똑같아요 이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거 다 똑같아요 항상 늘 몇 퍼센트 80%예요 건버가 나옵니까 과세표준 나오고 자 이제 똑같죠 그 다음은 그럼 제하고 차이점은 3억원의 공지가 더 있네요 그죠 더 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기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 빼기지 뭘 빼요 제가 산세 뺍니다 그럼 일반적 경우는 1주택이랑 똑같네요 그죠 차이점은 3억원의 공지가 더 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이 한 채 있는 분은 투기꾼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정부는 주택이 두 채 이상 혹은 공동소유 이런 분들을 투기꾼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얘한테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어떤 혜택을 더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됐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빼기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 소유하신 분 나이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공지를 해주자 무슨 공제 연령별 공제를 해주자 연령별 공제라는 걸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해주자 만 60세 이상인 분들만 해주자 그래서 나이가 만 60이 넘어가면 남녀 관계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면 10% 공제 60 5세 이상이면 20% 공제 70세 이상이면 30%까지 공제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제가 있고요 또 빼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얘 갖고 부족하니까 또 빼주자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 장기간 보유하면 또 빼주자 이거예요 또 빼주자 그래서 최소한 소유하신 분이 보유했던 게 5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하면 또 빼주자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하면 20% 공제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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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는 납부생이 나온다 이거죠 단 한도는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가지가 한도가 돼요 또 주의할 건 이 두 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혐의 되게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존재한다 1세계 1주택에만 이 두 가지 공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경우하고 1주택을 좀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교재 가볼게요 교재 284쪽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보조 납세의무자인데 첫째 자 과세 기준 현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초과한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단 2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주택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밑에 도표해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밑에 네모칸에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일 때만 그 주택이 제외가 돼요 그럼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두 개만 좀 기억할게요 첫 번째 박스에 건설임대주택하고 두 번째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일단 그 두 개 그래서 요건 보니까 건설임대주택은 보니까 전용면적이 149 제곱부터 이하구요 과세기준일이 공시금액이 6억 이하고 또 임대호수는 두 채 2호가 두 채 두 채 이상이고 또 임대기간도 최소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첫째 공시금액이 6억 단 수도권 밖은 얼마입니까 3억 이하에 되고 역시 임대호수는 한 채 이상 한 채 이상이고 역시 임대기간도 5년 이상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제외돼요 그럼 내가 매입한 임대주택이어도 그 요건 못 갖추게 되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요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그것만 이제 또 있어요 좀 프로수축으로 갑시다 두 번째 합산배제 기타주택이에요 첫째 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반드시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업의 사원용 주택 쉽게 얘기하면 종업원용 주택은 제외합니다 다만 요번에 법이 최근에 바뀐 게 있는데 그 기업번이요 자 현재 써있는 게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되어있지 그죠 거기에 하나 더 적어요 옆에다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 다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입니다 그런 주택은 제외가 돼서 3억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자 니은번 기숙사입니다 자 디근번 가볼게요 과세기준은 현재 사업차 등록을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이도 제외 또 그 다음에 니은번 세대원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을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는 뭐 가정어린 집 있네요 그죠 가정어린 집 그 다음 미은번 또 있네요 끝에 미분양 주택입니다 다 써있네요 전부 다 자 또 더 넘겨볼게요 386쪽에 가면 맨 후에 비읍번 연구원에게 준 주택 연구원용 주택이에요 또 시읍번도 있죠 자 문화재 주택이에요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이응번은 겁나게 기니까 이응 지의 치수 넘어가고 우측 페이지에 가볼게요 287쪽에 맨에 가면 키읍번 노인복지주택 끝에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자 티급번드 있죠 향교용 주택 향교용 주택 이런 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전부 다 포함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거 다 제외해서 이런거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만 가지고 세금 계산이 되면 돼요 자 또 넘겨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 방법인데 자 288쪽 하면 두번째 자 과세표준이라고 나올거에요 과세표준 자 핵심 체크 보니까 자 주택은 두가지 일반적 경우는 합계금액에서 3억을 3억을 빼고 6억을 빼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이면 어떻게 합계금액에서 그냥 얼마만 6억을 빼면 끝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과금액 나오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고 다시 뭘 곱해요 과세표준 곱하면 과세표준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밑에 1번 본문가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과세기준은 현재 세대원정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입니다 1세대 1주택 어쨌든 간에 1주택은 3억원을 공제하고 다시 얼마 6억을 또 공제합니다 계속 이 얘기는 몇번 얘기에요 지금요 자 거기다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권구리에 의해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 의해서 자 뭘 곱합합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다만 끝에 그 금액이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가 났으면 0으로 본다 그 얘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최소한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해서 이 과세표준이 0보다 커야되요 0보다 커야만 그때부터 과세가 성립이 돼요 다시 또 나오죠 맨밑에 보니까 자 일반적인 경우 합계금액에서 6억을 빼요 거기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죠 밑에 1주택의 경우 합계금액에서 3억을 빼고 6억을 또 뺍니다 거기다 보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과 차이점은 일반적인건 예를 들면 6억만 빼면 되지만 1주택은 어떻게 3억을 빼고 6억을 빼고 2번에 걸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두 번째 세대에 보면 얘는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1세대 1주택인데 자 세대라는 얘기는 한 가족의 큰 의미 없으니까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건 중간에 보면 괄호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두개 묶어줍니다 밑에 3,4번 3번이 보니까 혼인 뭐 쭉 돼있고 4번이 동거분영되는데 그 두개를 가만히 보면 둘다 공통점이 중간에 5년 5년간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준다는 건데 분명히요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공시금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초과입니까 9억원이 초과가 돼야 종합부동산 술래요 9억이 초과 돼야만 자 근데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현재 1세대입니다 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1주택이에요 근데 갑은 현재 단독 소유합니다 단독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예요 단독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자 얘가 이 아파트 금액이 얼마이냐 아파트 금액이 현재 7억원이에요 7억원 7억원이면 저 갑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원이 초과 돼야 내지 초과 돼야 내지 7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안 내요 자 얘 말고 을이 있어요 을 을도 아파트가 있어요 얘도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였어요 단독 소유 단독 소유입니다 그럼 얘는 아파트가 얼마예요 얘는 아파트값이 8억원이에요 그럼 얘도 현재 종부세가 안 내요 왜 1세대 1주택이고 9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둘은 어쨌든 간에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근데 이번에 둘이 좋아서 혼이 나게 되었다 혼이 나게 되었다 그럼 문제는요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돼요 그 집에 주택이 몇 채 이상 두 채 이상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 기준금액도 바뀌어요 어떻게 9억이 아니고 6억 초과 되면 과세가 돼요 그렇게 되면 5월 낼래 7억이면 6억 넘어갔네 그죠 6억 넘어갔네 어 이러면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갑자기 혼인 안 했으면 낼 일이 일도 없어요 근데 혼인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금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세금 안 낼려면 방법이 있어 다시 헤어져야 돼요 방법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혼인해서 졸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면 너무 이건 법이 상하니까 혼인일로부터 몇 년 동안은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봐줄게 이런 얘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은 그럼 얘네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죠 얘를 바꿔 얘기하면 5년 내에 뭐하라 둘 중에 한 채는 처분하세요 둘 중에 얘가 되거든요 한 채는 처분하면 봐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3번의 혼인도 마찬가지고 4번의 동거복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과 동거복량은 똑같이 둘 다 몇 년 동안 봐주겠다 5년 동안 예외 규정을 주겠다 이거죠 자 넘겨봅시다 이제 290회에 들어가면 세 번째 세율과 세액이에요 1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필을 내게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6억 이하 천분의 5부터 점점 커지고 있네 뭐라 불러요 초과 노진 세율 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다 초과 노진 세율 그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그냥 세율을 곱한다 초과 노진 세율로 되어 있다 이거죠 산출세액 나오고 자 이제 우측에 두 번째 자 맨 2번 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보관한 세액은 이리로 뭐한다 공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재산세로 보관한다 뺀다 안 빼게 되면 뭐가 돼 이중과세 되니까 재산세 빼요 물론 법이론상은 밑에 공식도 그런 게 있는데 그 공식은 대비 둬요 그냥 그냥 못 뺀다 재산세를 뺀다 왜 안 빼면 뭐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발생되니까 그럼 더 나쁜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는데 자 문제는 괄호 3번 갑니다 우측 291쪽에서 3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세대원 중 한 명이 단독수유입니다 단독수유의 경우에 공제액인데 자 보세요 다음에 공제를 적용한다 또 그것도 꼽고 있었네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매미템 연령별 공제 과세기준은 현재 만 60세 이상이에요 인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에 페달은 공제율을 곱한다 그래서 산출세액에 60세 이상이면 10%요 65세 이상은 20%요 70세 이상은 30%를 각각 곱하게 돼요 그런데 주의할 건 연령별 공제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1세대 1주택일 때만 가능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반드시 1세대 1주택일 때만 해당됩니다 자 넘겨서 두 번째 보죠 2번 장기보유 공제가 나오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다음에 페달은 공제를 곱한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이면 100분의 20 둘째 10년 이상은 100분의 40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 최소 몇 년 5년 이상 보유하면 5년 넘게 보유하면 자 100분의 20 100분의 40까지 공제한다 자 빼는 결국은 뭐예요 납부세액 나오죠 단 한도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50 그럼 전년도에 내가 100만원 냈는데 금년도에 세금이 300 나왔다 얼마까지 150만원까지가 그 상한 금액이 돼요 그 네 번째죠 그죠 자 세 부담의 상한선 보죠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액이 결론 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거로 본다 그런 얘기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좀 받아 둬야 돼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거 제외하고 제외해야 되는 주택이 있다 그죠 일반적 경우는 6억을 빼고요 공정시장 가입비를 80% 곱합니다 한도는 100분의 150이고요 단 1주택은 3억 원의 공제가 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장기입의 공제가 더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좀 알아 둬야 돼서 내용을 묻는 건 보통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토지도 가볼게요 자 253 쪽에 내용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고 다만 그 토지는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253 쪽 가면 맨 위에 납세 의무자에 보면 1번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이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종합합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초과 5억 원 초간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가 돼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밑에 3번 과세 표준비 소유인데 얘는 그냥 읽어봐요 얘가 시험 날 일은 없기 때문에 공식은 공식은 얘하고 같아 주택에서 일반적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만 종합합산 토지는 6억이 아니고 얼마를 빼면 되고 5억을 빼면 되고 별도 합산 얼마 빼면 되고 80억을 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상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그래서 내용을 묻지 않아요 물어봐야 다시 가볼게요 295 쪽 가면 그런 패턴의 문제 토지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토지는 절대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내용은 좀 알아두고 토지는 다시 한번 종합합산 토지 얼마 초과요? 5억 별도 합산 얼마 초과입니까? 80억 얘만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내용은 좀 봤고 이제 넘어가죠 297 쪽으로 하면 되죠 부가와 징수로 가볼게요 자 부가징수인데 얘도 가끔은 한 문제씩 나요 가끔은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나는데 보통은 여기서도 가끔 나긴 아는데 뭐죠 부가징수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는 성립이 되고요 자 세금 내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요 기간이네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요 기간이 납부해요 요 기간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하고 엔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합쳐서 한꺼번에 내요 계산은 각각하지만 내는 건 합쳐서 한꺼번에 내요 어떻게 내냐 원칙은요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 돼요 근데 요게 재산세는 보통징수라는데 얘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불러요 정부부과과세 정부부과과세를 이렇게 불러요 정부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다 정부부과과세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국가금은 고지서를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선택 나의 선택에서 납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 가능해요 납세자 M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인데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번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죠 자 납세지인데 요것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예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끼리 납세지가 똑같고요 지방세는 지방세 끼리 똑같은데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내기도 하고 법인이 내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보통 개인 걸 좀 보면 되는데 그럼 개인은 자 국세입니다 개인은 국세이기 때문에 납세지가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소득세하고 납세지가 동일해요 동일해요 왜 똑같냐면 어차피 소득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둘 다 국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똑같고 법인은 뭐가 똑같냐 법인은 국세에서 법인세하고 납세지가 똑같아요 법인은 법인세하고 그래서 개인은 소득세가 똑같고 법인은 법인세하고 납세지가 동일하다고 해요 그럼 개인 거 볼게요 근데 자 저희가 이제 국세는 국세입니다 요 개인을 둘로 나누어요 첫째는 거주자가 있고 둘째는 비거주자 배가 아니고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둘로 그래서 그럼 거주자가 뭐냐 거주자는 국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혹은 주소가 없으면 국내에 183일 이상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이런 자가 거주자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혹은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 이런 자를 뭐라고 불러요 거주자라고 하고 그럼 비거주자는 뭐예요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는 자입니다 또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거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국세는 이렇게 구분해요 국세는 늘상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해요 다만 단순하게 주소 거소가 있냐 없냐예요 이거지 얘가 국적이 한국 국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국적은 무시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소가 있네요 그럼 어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세무서 그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그럼 주소가 없다 그럼 어디요 거소지가 돼요 거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돼요 다만 비거주자 이 친구는 주소 거소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사업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국냄 국냄 사업장 사업장 소 납세지 소득세법 준용해서 1번.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가 없다 어디에요? 거소지로 하게 돼요. 2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에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돼요.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다 어디에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기도 하고 그나마 다만 내비둬요. 원칙과 예의 그 정도만 내면 되고 2번. 법인으로 갑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네요. 그래서 끝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부가징수인데 여러분 원칙 나오네요. 아까 어떻게 해요? 고지서에서 부과합니다. 정부 부과 과세한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고지서에요. 그래서 1번.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당일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2번.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폐정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고지서 받는 게 원칙이다. 단 2번 예외. 신고납세죠. 첫째, 정부 부과 과세 제주도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금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폐정세액을 당일 연도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여요.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부위에 1번이 다른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데요.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인데 나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합니까? 신고할 수 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가산금인데 징수 방법이 원칙이 고지서이기 때문에 법정기관에 안내면 당연히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금. 몇 퍼센트가? 3%가. 그런데 얘가 계속 안내고 버틴다. 버티면 또 붙어요.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몇 퍼센트? 1.2%씩을 이제까지 최고 60개월 동안 붙게 됩니다. 단 중가산금은 체납하는 게 국세가 100만원 미만이면 안 붙어요. 이게 지난번에 재산세는 얼마였고요? 30만원 미만. 국세는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방세는 30만원 이상 되어야만 붙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 5번 갑시다. 분할납부인데 종합부동산세도 분납,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 분납은 지난번에 재산세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 첫째, 분납하고자 하면 최소한 그 납부세액이 500만원은 초과가 돼야 돼요. 500만원은 초과가 돼야 되고 둘째, 분납한다고 신청만 하면 돼요. 별도의 허가 없이 신청합니다. 단 얘가 달라요. 분납기한인데 이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지난번에 재산세는 45일내었는데 얘는 2개월내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내요. 그래서 재산세는 45일내에 분납하지만 이번에는 언제까지? 납부기한 지나간 날부터 몇 개월 내? 2개월이내. 2개월이내. 이 기간에 분납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 차이점에서 재산세는 며칠 내에? 재산세는 45일내에. 요게 달라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법도 똑같아요. 분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것도. 자, 납부금액이 첫째, 1천만원 이하냐? 둘째,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냐? 두가지에요. 그래서 1천만원이라면 500만원 초과 금액. 500만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1천만원 초과했다? 이딴 반토막. 50%입니다.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돼요. 그럼 가격은 내가 낼 게 700이었다. 그럼 처음에 내고 또 내요. 또 낼 게 얼마 안되요? 500만원 초과 된 거. 얼마? 200, 200. 그럼 당연히 앞에는 500 내면 되겠죠. 둘째, 내가 낼 게 1천만원 초과했다. 그럼 내가 낼 게 2천만원이었다. 라고 하면 처음에 내고 또 내요. 이따가 이렇게 토탈 금액의 반이야. 얼마인데? 1000만원. 그럼 당연히 옆에 똑같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분납돼서 분납은 재산세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그 기간상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299쪽 메뉴의 분할납부 1번입니다. 관할 세무사장은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는 몇일 내였고? 45일 내였고. 이런 면제까지 2개월 내에 분납이 돼요. 둘째, 분납할 수 있는 세액도 있네요. 첫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500만원 초과 금액이 되고 둘째, 1000만원 초과했다면 반이야, 100분의 50이하 금액이 분할납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가죠. 부가세인데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지요. 저희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다가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대신에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한다. 뭐 그 정도까지 보고. 밑에 7번, 결정경정 8번, 뒤에 가면 비과세 같은 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종합부동산서를 정리해봤고 이제 좀 쉬었다가요. 쭉 넘어가면 소득세가 나오고요. 소득세에서 교재가 309쪽인데 좀 쉬었다가 소득세부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